1. 가슴 한 편이 찡해요 지금도 약간 가슴 한 편이 되게 찡해요 되게 찡해요 마지막 단독 공연이 잡힌 날부터 요번 주가 제일 심하지만 마음이 계속 한동안 싱숭생숭해서 저희가 약 2년 반 정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초창기에 했던 공연들이 생각이 나요 민트 페스타로 했었고 신디 버스킹이라는 공연 그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참 그때부터 진짜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공연을 누가 보러 와주실까 그런 걱정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큰 무대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많았고 근데 이렇게 좋은 무대들 GMF도 그렇고 이번 단독 공연도 그렇고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분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바람에 여러분들 덕분에 몇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은 2년 반을 보냈고요 2년 반을 보냈고요 잠깐 동안 위아형으로는 인사를 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더 멋지게 성장해서 여러분들 앞에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는 위아형이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이상 그때는 나이가 더 들어 있을 테니까 더 더 좋은 음악으로 2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간 흐른 뒤에 안녕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오늘 공연 잘 보셨죠? 잘 보셨어야 되는데 가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나 저 자신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 공연을 하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아 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내가 감히 뭐 느낄 수 있을까 했던 감정들을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나도 나중에 커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했었던 다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표현해 주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느끼고 그리고 그 꿈들을 조금씩 이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 쳐다봤던 것 같고 그리고 눈을 한 분씩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음 뭔가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이 조금은 조금은 듣고 싶었었나봐요 흫흫 흫흫 아 너무 잊지 못할 기억들인 것 같고 음 어 위하영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그 팀형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동안 제가 잠시 떠나 있어도 그래도 제발 잊지 마시고 음 모두 행복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김경민이라는 좋은 아티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음 너무 너무 슬픈 일만도 아니에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기타를 잘 치고 노래도 조금 더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올테니까요 네 갑니다 안녕